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믿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수요일장이 마감됐는데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도 힘들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 모두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시황전략에 대해서 지금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황믿기는 해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저와 함께하십시다라고 했던 종목들이 신국가를 경신하거나 또는 오늘 멋지게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상한가 기엄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장도 좋고 여러분께 함께 수익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을 때 우리 주력부터가 상한가가니까 우리 VIP님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수익 인정도 팍팍 올려주셔서 저도 힘이 나네요. 수익 함께 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좀 소외되신 분들도 오늘 저의 방송을 잘 들으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물론 많이 지금 짜증나시고 그러겠지만 저만 믿고 함께 하시면은 수익 내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수가 시장이 무너져서 우리도 고생하는 종목이 있지만은 꼭 우리 종목들은 수익을 주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와 친구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황맥기 무료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또 황맥기가 포착한 종목들 꼭 오늘뿐만이 아니고 급등이죠. 소원 마디엠 같은 것도 오늘 급등 나왔고 한 종목은 오늘 좀 높게 출발한 게 병이 됐죠. 바로 빅히트인데 큰 종목이 손절까지 도달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같은 방역들은 다 급등 나왔으니까요. 나머지는 견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맥기 무료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틀 동안 무료 체험해요. 요즘 또 황맥기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많이 생기셨습니다. 황맥기 진가를 아는 거죠. 그다음에 또 무료 톡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번방, 2번방이 있는데 다 보시는 영상 밑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저 친구가 되셨으면 합니다. 돈 드는 건 아닙니다.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일단은 저와 함께 하신 분은 수익 나실 분들은 제가 일단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도 오늘까지만 참으시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은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국내 증시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대략 이런 모습을 보이겠어요. 먼저 코싸기죠. 제가 왜 코싸기 차트를 먼저 띄웠냐면 개인 투야들이 엄청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는 사음도 여기에서 60일선 지금은 이제 120일선까지 오고 있습니다. 참 지수가 10% 내리면 웬만한 종목들 반토막 난 종목들 많고요. 30% 2, 30%가 기본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 낙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지난 흐름들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반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좀 좀 힘들었고 이때도 많이 힘들었죠. 물론 이때보다 더 힘든 게 이 구간이죠. 여기서 왜냐하면 3.9점을 형성하고 오늘 저도 이렇게 빠질지는 몰랐어요. 3% 정도 급락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락 나올 때 차라리 제대로 된 조정을 주는 게 좋아요. 오늘 코싸기 상승이 120개 하락이 1,250개거든요. 정확히 1대 9가 나왔습니다. 이 비율이. 그다음에 은봉이 5개 정도까지 나왔고 거래소 57개 상승에 835개 하락이에요. 이거 이제 거의 하락이 크람에서 나타나는 신호죠. 이때도 역시 1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은봉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 하면 수요일이니까 주초라고 뭐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보다 조금 더 지수는 내렸지만 오히려 내린 만큼 기회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막판에 외국인들이 한 260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이 기관이었을 때는 매도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 스탠스는 저희가 좀 참거나 견디시고 이럴 때 매수 기회를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그거하고 거의 뭐 다름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거의 테크니클 리턴 최소한 기술적 반응이 임박했다. 주봉을 보아도 이번 주 은봉 3개를 줘. 이때부터 음이죠. 3개 주고 20주선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반경이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제발 용기 잊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개인 터미들 늘 어제도 제가 이제 여의도 주시안 끝나서 무방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안타깝고 그런 게 뭐냐면 주식도 고도의 심리 게임인데요. 꼭 사야 될 구간에서는 겁에 질려서 달아나시고 또 적절히 수익을 챙기고 매도할 구간에서는 내가 저 종목 안 가지고 있으면 바보 같고 그게 막 그때부터 막 추격한단 말이에요. 대필행에 삼성전자 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뭐 보압 정도 했지만 이럴 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럴 때 매수해야 되는 거 맞습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발 이제 좀 용기 잃지 마시고 힘 내세요. 좋은 정보 산장 믿음은요. 저도 100% 전지진을 못하고 때로는 틀리는 종목도 있지만 여러분들 손에 닿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신뢰를 못하고 그 조급한 마음 여기저기서 늘 기동량이나 하면서 그들이 95% 돈 있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정하시면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하여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아주 꼭 흔들림 없이 오늘 또 수익을 구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간사드려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말씀대로 해요. 진짜 아쉽게도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시는 분은 95%고요. 손실을 보시면 95%라고 그래요. 그럼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나를 여러분들 참 냉정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편갈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저도 기쁘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이레니클하게 꼭 우리가 회원수가 300명 됐다가 또 착 장도 안 좋으니까 95% 분들이 쫙 빠집니다.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VIP 클럽에서 얘기했습니다. 꼭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쭉 달아나고 나고가 되고 그러면 우리 방이 좋아졌는데 어김없이 좋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수익 내는 얘기. 우리가 주식할 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용 있는 종목들은 저점을 잡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황맥기입니다. 황맥기.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어제도 제가 여주촌에 딱 바로 피플바이오입니다. 피플바이오. 여러분께 내 무료톡바이예서도 4만 1천 원대 여기서 저점 줄 때 모아가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한낱도 기별이 안 와요. 40분들 고맙다. 이번에는 몇 분 계시던데 진짜 많은 분들이 수익 내는데 장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 이럴 때 살아면 안 삽니다. 이럴 때 삽니다. 사실 피플바이오는 우리가 4,93% 내고 왜 피플바가 가는지 그 논리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장 마감 후에 역시 우리가 본 대로 기사가 나오고 치매 진단키트 얼마큼 이 회사가 우월하고 가격된 일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시장이 얼마큼 나오니까 오늘 같은 때 상한가였죠. 역시 저점이죠. 그런데 어떻게죠? 이럴 때 아웃생이 나오고 그들 95%든 달아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주식은요.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냉철한 이성과 논리를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여러분들 맨날 차트보 5일선 매매 수익 줍니까? 매니저는 그렇게 안 돼요. 다 쥐게 놓거든요. 누구? 95% 그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아주 꼭꼭 저희들 신뢰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인증을 올리십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꼭 저희방 오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수익에서 소외되신 분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우리 VIP라는 분들이 올려주시는 게 계좌 인증입니다. 자, 매일 2월 19일부터 2월 9일부터 10일 하루에 수익 난 것이 3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믿기지 않죠? 이게 종목들이 너무 좋고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시고 계좌 인증 올려주시고 보세요. 2장에서 2장에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보세요. 매일매일 이거 일자별로 수익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보시게 되면 투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53만 원 수익 급락장에서도 또 보시게 되면 보세요. 이게 VIP분들 이게 똑같은 거군요. 제가 두 번 올렸나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까요? 이게 저를 믿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있죠. 피플바이오 600만 원 수익 이게 바로 우리 VIP 퓨미리드 분들입니다. 피플바이오 이것도 오늘 돼서 130만 원 수익 이게 직수입니까? 그러니까 남들 곡소리 나고 아이고 아이고 한숨 칠 때 저에 대해서 신뢰하신 분들은 이렇게 계좌 인증샷이 딱딱 18% 왜? 우리가 4만 원 때 샀거든요. 4만 천 원에서 물론 위에 산 것도 있지만 414% 사가고 여기서 또 한 번 먹고 여기서 좀 산 게 있어요. 여기서 좀 내렸지만 믿고 기대하시면 결국 수익이라는 얘기죠. 저점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신입감도 했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다 수익이 나실 거다. 이렇게 내용 있는 종합들은 장대 음성 났을 때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종합들은 가슴 덜 났을 때 못 사요. 이 펀드멘탈을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파크 시스템 파크 시스템. 이런 매매를 하시면 이런 거 다 신고 갑니다. 원자 시황맥에서 세기 1위 황백계가 잡아서 이거 피플 바이오 한번 저게 보실래요? 피플 바이오 그때 414% 낸 거고 그다음에 한 게 지금 파크 시스템 아닙니까? 오늘 또 157%. 계속 그때 확륙기 예산이 포착됐고 이게 이렇게 바로 상상 나오는 것들이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찾고 오시면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내리는 조목?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물론 손재랑 조목도 나올 수 있지만 100% 이길 수는 없고 이렇게 패닉장에서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 누가? 확륙기가. 그럼 또 다음 한 번 보실까요? 뭐가? 이런 거 다 다르나요? 노바텍도 보십시오. 노바텍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공방을 했을 때 이 자리였습니다. 상승되면 눌림? 이것도 우리가 따블렀던 조목이고 내용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가십시오. 저 밀고 앉게 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급등하고 10% 수익을 드리잖아요. 이날 저하고 함께 가입하셔서 다소 그냥 하루에 곰탕 한가루 값 주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구강하고 고맙습니다. 선장님 계좌 인식을 짝짝 올려주는데 어떤 분들은 에이 자식 지가 뭔데 올렸어. 그렇게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또 아침에 제가 모닝 브리핑에서 두 조목을 말씀드렸어요. 신규 상장주 중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뭐였죠? 신규 상장주 중에서 딱 두 조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했죠. CE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했어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어떤 회사하고 다 세배되어 있고 물량이 어떻고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보신 거 앞서가야 돼요. 맨날 오른 다음에 무조건 심리적으로 컴면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멋지게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잡으려는데 사실 매수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부차트 보게 되면 그냥 날아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CE랩이 있습니다. CE랩. CE랩 차트를 볼까요? 저는 이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저투를 좀 한다고 그랬는데 CE랩은 어떤가요? 내렸죠. 역시 좀 오르다가. 이렇게 피플 바이오가 가는 이유 다 여러분들 이게 정통파 전문가 여러분 검증력 전문가 어떤 차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좀 죽겠는데 쓸날때 없는 얘기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다 여러분 몫입니다. 그런데 주식 오늘만 하고 말할 겁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에서 성공 투자를 하려면 매일매일 1위 1위 하면서 1위 1위 하면서 그냥 거기에 시세 추적 면하고 올려면 사고 내려면 팔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낙시험을 배울 것이냐 초기수는 여러분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번 아까 말씀드렸던 황맥 기업 잡은 몇 점이 진입 유지기였습니다. 이것도 이때 황맥 기업 잡아서 급등이 났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장에서도 10% VI까지 걸리면서 급등이 나왔죠. 쏘마제는 1, 2차 목표까지 다 왔어요. 쏘마제. 기저. 저점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빅히트는 내렸습니다마는 현대통신도 오늘 급락장에서 덜 내렸어요. 우리가 9,500원 때 매수했는데 덜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반으로 나오면 충분히 매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시면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늘 뇌동맥에서 내 소중한 재산이 이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 검증된 멘토와 함께 성공 투자를 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력인데 좋은 정보 선장 믿고 아까 말씀드려도 저와 친구가 되는 방법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무료 황믹기 체험 이틀 동안 하시면서 황믹기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무료 톡방에서도 오늘 절대 제가 무료 톡방에서도 피플바이로 딱 한 번 드려요. 어려울 때 맨날 무료 추천 안 드려요. 그것이 상한가 같잖아요. 그래서 무료 톡방이 있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종목을 드려도 여러분들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냐고 문제죠. 그래서 저의 리딩을 타이트한 리딩을 받는데 톡방 VIP 전용 톡방이 있어요. 또 라이브 방송도 합니다. 문자까지 이렇게 사회계 입체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프리미엄 VIP 크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mtnw.co.kr 제가 머니처에서 베스트 전문가니까 여기서 가입하셔서 또 이렇게 클릭해서 가입하시면요.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나오거든요. 좋은 정보 사진 밑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5일 동안 무료 서비스 해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걸 결국 따져보면 하루에 곰탕 한 그릇값 물가가 비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성공할 것이냐 않을 것이냐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인터넷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이제 이 페이지에 나와서 좋은 정보 사진 밑에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돼요. 좋은 정보 나오네요. 회원 가입. 회원 가입을 눌러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크립이 원래 110만 원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확 믿기 런칭도 88만 원 파격 세이 하고 있어요. 210만 원짜리도 있고 또 뭐 확 믿기도 있긴 있는데 제 리딩을 받는 게 바로 VIP 클립이에요. 이거 뭐 회비는요. 아까 보셨죠. 이렇게 뭐 매일매일 수익 나고 그러는데 뭐 회비는 여러분들도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 회비는 바로 뽑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또 장도 살아나면 더 쉽게 뽑겠죠. 그래서 1600에 5908 2로 전화하셔서 저희 상담 받으시고요. 6시 한 8시부터는 전화 받을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전화가 안 받으면 010-4340-6345 거기다 문자로 남겨주시는데 꼭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이렇게 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운영자가 전화를 할 거예요. 하여튼 힘든 장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돈 잃는 95% 매매를 하지 말자. 꼭 저항 안 할 수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간 자주 지내시면 좋은 기회가 오고 또 내일 황미키가 찾아내 기가 막힌 종목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친구들이랑 만내드렸으니까 이렇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주식 잊으시고 좋은 일만 생각하세요. 또 기회가 옵니다. 아셨죠?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